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오늘 동안 계란이 왔어요. 계란을 먼저 풀까요, 셰프? 아, 경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계란 앞에서 경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여덟 개. 잡스테프.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약간 좀 한국적인 게 조금 당기지 않아요? 안 그래도 너무너무 당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요. 이렇게 붕라메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 먹어볼까 합니다. 라면은 도장 안 되는 거 아시죠? 라면은 한국 음식이라서. 라면은 한국 음식이라서. 알사도 알사도. 첫 번째 스피 아닌가요? 저희 바속 둘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현지 음식에만 도장 찍어드리기 때문에 한국 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심의 일격으로 이제 맞습니다. 비자님 보기로 제가 스페인 현지 계란 8알을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게 12개짜리니까. 12개짜리를 사죠. 네네, 넉넉하게. 넉넉하게 사서. 일단 저희가 먹을 거 먹고 남는 거는 우리 스택들을 만들어둔야 돼요. 네네. 그럼 안 돼. 8, 7, 6, 5, 4.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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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먹으면서 있거든요. 빨리 먹어야겠네요. 아 근데 국물이 있네. 진짜 아닌데. 이건 스프램블인 거 아닙니까? 블런치를 스페인 사람들이 먹는다는. 그럼요. 라면 스프램블. 즐겨 드신다고 하더라. 이거 거의 로컬푸드라고 하긴 하네. 진짜. 와. 유후. 자. 오. 맛있어. 아 일단 향미. 풍미가 들어와요 일단. 와 닭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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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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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인정이죠. 아. 라면은. 전쟁이 어디 갔다 남았을까. 아. 근데 진짜 국물이 예술이다. 굉장히 매력이 있네요. 되게. 나이 언니 아니라 건강식 먹는 느낌이고. 계속해 봐. 계속해 봐. 계속해 봐. 계속해 봐. 에그 베네딕티를 먹는 느낌. 아이쿠. 이게 벌써. 벌써. 프랑스 브런치. 아이쿠. 아. 봤나요? 네 봤어요. 봤어요? 네. 못했죠? 랄랄랄랄랄랄면. 밥이 안이 먹고 싶었어.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진짜 맛있어. 아. 아. 프리미엄. 마시끌 잘 드셨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